당분간 그 이광열 셰프님이 쉬고 계셔서 내가 안 갈 줄 알았는데 지난달에 한번 또 다녀왔어요. 쓰시심이죠. 이때는 이 메인 카운터에 그 원래는 제 사이드 카운터에 계시던 그 최영규 셰프님이 서 계시더라고 근데 내 주변에는 원래 최영규 셰프님 앞으로만 다니는 분들이 몇 분 계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뭐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갔지 사실 내가 최영규 셰프님을 뵀던 거는 한참 전에 그 최영규 셰프님이 이제 다른 업장에서 일하실 때 지금이랑은 진짜 뭐 성격도 그 뭔가 되게 많이 달라지셨는데 아무튼 내가 그때 영상을 내가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본인한테 보여드렸더니 아주 기겁을 하시더라고 거의 무슨 흑역사를 본 것처럼 아 제발 지워달라고 아무튼 뭐 처치마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거의 쓰시심이지의 약간 시그니처 아니야? 그 굵고 아름다운 그리고 요새 내가 다니는 업장들이 저 한참 동안 거의 다 저광판을 쓰더니 요즘엔 또 저광판을 잘 안 쓰더라고 근데 난 아무래도 이광판에다가 간 게 좀 그 향의 여운도 많이 남고 이날 이 와사비도 맛이 되게 나무랄 데가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입자가 곱게 갈려서 입안에 오래 남는 그 향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광열 셰프님 안 계셔도 나는 이렇게 계란찜 이렇게 챙겨서 주시더라고 그 위에 그 야채 스프 토핑은 뺏어 주셨어 그리고 이게 그 시즌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셰프님이 원래 평소에 좀 다른 구성을 내고 싶으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츄마미를 이제 쭉 보면 알 거야 약간 평소에 쓰시심미지랑은 구성이 조금 달라 물론 이 연어 알 같은 경우엔 그냥 시즌이 그렇다 보니까 나온 거겠지 근데 내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연어 알은 좀 그 좀 더 달걀 같은 맛 질감도 좀 더 막 찐득찐득 꾸덕꾸덕 하면 더 좋지 근데 뭐 아무래도 한국은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가 근데 아무튼 유독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거 같긴 해 이 연어 알도 좀 그런 내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시미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광어나 이런 걸 많이 주셨었는데 이날은 특이하게 금태를 주시더라고 아니 뭐 금태 사시미 자체가 특이하다는 건 아닌데 스시 시미즈에서 나오는 거 치고는 특이하다 이거지 뭐 금태답게 굉장히 기름져서 뭐 입안에서 뭉개질 정도로 되게 부드러웠고 맛도 좋았는데 원래는 그 되게 기름진 금태 같은 경우에 사시미로 먹으면 뒤에 약간 좀 그 안 좋은 향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뒷맛도 꽤 깔끔하고 괜찮더라고 확실히 스시 시미즈에서 평소에 나오던 츠마미랑은 구성이 꽤 다른 거 같지? 이 보타네비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대다수 손님들이 그 요런 구성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다 싶어 원래도 그 뭐 스시집들 중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것들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찍으라고 이렇게 앞에다 내주는 것들이 원래 뭐 우니, 보타네비 뭐 요런 것들이잖아? 근데 뭐 옛날에야 이 보타네비가 엄청나게 희귀한 재료이기도 하고 막 엄청 크고 비주얼적으로 압도하니까 좀 많이들 선호하고 했는데 나는 사실 이거 뭐 껍다구나 내장 들어간 그런 페이스트 같은 거 곁들여 먹는 게 아닌 이상 아무래도 새우의 고소한 맛을 느끼기는 좀 힘든 거 같아가지고 그닥 좋아하는 새우는 아닌데 이날 그래도 뒷맛도 깔끔하고 이것도 단맛 좋고 뭐 이날 와사비가 워낙 맛있었잖아 그러니까 와사비가 좋으면은 저런 것들이 좋아요 단맛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것들 뭐 흰살 생선이나 이런 거 반면에 원래 평소에도 항상 나오던 요런 츄마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많이 묻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워낙 신기해서 더 좋았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평소에 먹던 맛에 비해 조금 떨어져 이 아귀 간 같은 경우에는 뭐 쓱이 시미지에서 잘 안 나오던 그런 건 아니고 원래도 잘 나오던 건데 그냥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지 그리고 이게 아귀 간 퀄리티는 엄청 좋았어 엄청나게 기름지고 지금 내가 젓가락으로 자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양념 맛이 좀 약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좀 그 간의 맛만 강하다는 게 간의 고소한 맛보다는 그 지방 맛이 강해가지고 저 좀 더 달고 짠 맛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덜 된 거지 그리고 이 아나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쓰시 시미지가 쓰는 아나고 자체가 워낙 퀄리티가 좋기도 하고 그 구워내는 스킬도 좋아서 껍질 엄청 바삭하고 속살 탱글하고 이거는 뭐 평소에 비해 맛없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언제나처럼 맛있게 먹었다 확실히 츄마미가 뭐 구성이나 스타일이나 평소에 쓰시 시미지랑은 조금 달라 이거 뭐 엄청 옛날에 쓰시 이토에서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았었나? 뭐 국물이랑 따로 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전복 다시는 어디 요리에 들어가면 되게 맛있는데 따로 이렇게 먹기에는 그 뭐 하마구리다시나 다른 뭐 모시조개로 낸 다시 이런 거에 비해서 괜히 조금 거부감이 들어 그러니까 맛 자체가 조금 들쩍지근한 느낌이기도 하고 이제 니기리 첫 점이 나오는데 원래 같으면 이제 광어를 사시미로 내고 니기리 첫 점은 뭐 도미로 나오든지 이럴 때가 많잖아 스시 신미지는 근데 이날은 금태가 사시미로 나왔기 때문에 니기리 초반에 이렇게 광어 나오고 그다음에 도미가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흰살 생선이 좀 더 자체롭게 나오는 느낌 근데 니기리에서도 차이가 살짝 있었는데 원래 보통 같으면 이제 이광렬 셰프님이 계셨으니까 그 최윤규 셰프님이 쥐어주시는 스시도 샤리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날은 이제 이광렬 셰프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운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질감이 평소 스시시미즈보다 조금 소프트해 원래 스시시미즈 샤리가 엄청 드라이 해가지고 나달이 막 굴러다니는 스타일이거든 내가 그리고 유독 그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게 좀 많이 튀는 게 스시시미즈의 샤리인데 좀 그런 개성이 많이 눌러져 있어 그리고 이 대게가 지금 타이밍에 나온 이유는 그냥 조금 헷갈리셨나 봐 그래가지고 사고하시면서 이거 먼저 들였어야 되는데 하면서 중간에 대게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나는 원래 그 츠마미랑 니기리랑 좀 퐁당퐁당 나오는 것도 좋아하잖아 원래 스시인에서 좀 단련된 스타일이기도 하고 물론 대게 같은 저런 게 나오진 않지만 근데 나는 뭐 이런 구성도 전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순서 뭐 다시 니기리로 돌아와서 이번에 또 한치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허연 것들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샤리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이제 맛이 좀 마일드한 느낌? 그러니까 소금 간이 더 약하고 식초 향이 그렇다고 뭐 엄청 평소보다 더 확 튀는 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샤리가 맛도 좀 마일드하면서 질감도 조금 소프트하다 보니까 평소에 그 스시 시미즈 샤리의 매력은 좀 많이 죽어있는 느낌? 그리고 이것도 원래 평소에 항상 내쉬던 거지 이 시마아지 시마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마늘맛이 강할수록 내가 좋아한다 그랬잖아 원래 그 자연산 시마아지 이런 게 가끔 살 맛 자체가 엄청 맛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마늘간장 같은 걸로 맛을 더 잘 내는 그리고 그걸 좀 더 강렬하게 내는 게 오히려 내 타입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날은 그게 좀 약하더라고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물론 내 뇌피셜이긴 하지만 셰프님의 재량? 뭐 아니면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달랐던 걸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거에서 오히려 신선함을 느낀 것들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금 실망한 것도 있고 근데 앞으로 나오는 니기리 들은 아 물론 샤리는 계속 그 내가 아쉬워하는 그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런 거 이제 배제하고 내 타 맛만 보자면은 그냥 내 타 퀄리티 따라 난 거기 때문에 뭐 평소랑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았어 이 근데 방금 그 아까미 같은 경우 참치는 저 속살도 그렇고 뒤에 나올 대뱃살도 그렇고 평소랑 별 차이가 없긴 했는데 몇몇 내 타는 이게 퀄리티 자체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전갱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기름이 좀 많이 모잘라 그렇다고 막 쓰거나 비리거나 이랬던 건 아닌데 기름이 좀 모잘라서 약간 아쉬웠다 뭐 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뱃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평소에 나오던 거랑 참치는 크게 퀄리티 차이가 없었어 그리고 내가 원래도 뭐 참치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 구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미즈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이제 스시 조 한참 많이 다닐 때 스시 조가 이제 그 구이 파트가 엄청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자자 했거든 실제로 맛있기도 했고 근데 뭐 요즘 스시 시미즈의 이 금태나 아나고 같은 것들 먹을 때 보면은 구운 건 일단 다 맛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날 운이도 퀄리티는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코스 경쟁 후반 뭐 다 먹었지 그래서 이제 장국 나오고 그다음에 맨날 먹던 것들 먹고 끝나는 건데 청어는 뭐 비주얼만 봐도 아까 먹었던 그 아지보다는 훨씬 괜찮잖아 훨씬 기름져 보이기도 하고 근데 맛에서는 이것도 뒷맛에 살짝 비릿함이 느껴져 가지고 워낙 이제 시미즈 청어가 항상 맛있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살짝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내가 엄청 옛날에 스시 시미즈를 그닥 좋아하지 않을 때도 거의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이 다진참치 그리고 최근에 진짜 맛있게 먹었던 거 있잖아 왜 그 족발 같은 그런 맛을 내가 주고 질감이랑 맛이랑 다 진짜 족발 같은 그냥 족발도 아니야 어디 그 서울 3대 족발 이런 거 있잖아 맛 되게 강한 거 단맛이랑 짠맛 되게 강하고 껍질 그 야들야들한 거랑 두께감 있는 그런 아나고를 내는 곳이 또 스시 시미즈이기 때문에 이건 기대를 엄청 했는데 기대했는데도 맛있어요 역시 뭐 이날 이제 식사가 나는 이제 스시 시미즈에서 그러니까 최용규 셔프님을 다른 곳에서 뵌 적은 있지만 스시 시미즈에서 최용규 셔프님이 쥐어주는 스시는 처음 먹어봤는데 그리고 이광열 셔프님이 아예 이제 업장에 안 계실 때 간 건 또 처음이잖아 근데 뭐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제 한 셰프님 앞으로만 가니까 이제 그 다른 셰프님 앞으로 가면은 맛이 많이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니기리 스킬이나 이런 거에서 차이 나는 거는 확실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뭐 네타 퀄리티나 뭐 저런 뭐 츠마미 구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날 이광열 셰프님이 계셨어도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날에 그 각기 다른 셰프님 앞에서 먹어본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얘기하긴 좀 어려운 거 같아가지고 이날 구성이 달랐던 거는 그냥 뭐 공교롭게 그랬다 뭐 이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공교로웠던 게 이날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도산공원 쪽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어디 편의점 앞이었나? 거기 이광열 셰프님이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계시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인사했잖아 암튼 뭐 스시 시미즈는 항상 추천하는 픽이니까 끝!